지금까지 국내 핀테크 시장은 카카오의 독무대라고 할 만큼 카카오의 입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까지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거대 IT 기업들의 핀테크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포털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업 쟁탈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분사를 결정하면서 금융업 확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와 기존 핀테크 강자 카카오와의 맞대결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네이버는 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업조직을 따로 분사해 일명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라는 별도 자회사를 세운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설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는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는 물론 대출과 보험, 투자 등 주요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네이버 포털 회원수와 월 천만 명 넘게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희 결제자수라든지 그런 데이터의 깊이는 타사가 갖지 못하는 것들인 거니까 네이버만의 경쟁력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신규 법인은 이러한 경험들을 금융 영역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연결을 해서 테크피 시장에서 급격적인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성숙 대표 역시 월 천만 명 이상의 결제자와 서비스의 깊이가 경쟁사와의 핵심적 차이라며 판매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의 포인트 이익을 늘려 커머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사업 초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증권은 물론 보험, 캐피탈 등 다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보다 한 발 앞서 오프라인 간편결제와 금융상품 서비스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카카오인데요. 네이버의 공략에 카카오가 어떻게 맞설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은 올해 초 20만 곳을 넘겼고 4만여 곳에 육박하는 알리페이 국내 가맹점에서도 조만간 연동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네이버에는 없는 카카오만의 무기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 승인을 의결한 점도 카카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등극해 카카오뱅크를 정식 자회사로 편입하면 향후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적 서비스로 성장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많은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투자나 기술 협력을 더 강화할 거예요. 한편 전문가들은 거대 IT 기업이 핀테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에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감도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기업들이 핀테크의 영역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IT 공룡들의 핀테크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과연 승전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IT 업계의 핀테크 진출이 금융업계 전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김수연입니다. 빡센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